자, 바니 토일드 프레드. 자, 바니는 프레드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닉스의 거라지로 갈거라. 거라지 하면 이제 자동차 정비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골 마을에는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시골 마을에 정비소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시골, 시골에는. 교회 지역에는 그런게 꽤 많았던 것 같다. 기억에. 자, 그래서 그는 닉, 아, 닉의 차고로, 아니 차고가 아니라 정비소, 그러니까 주유소라고 생각하세요. 갈거라고. 뭐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가스는 가스가 아니라 그 석유를, 휘발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개솔린의 주어. 야거. 그래서 그의 탱크, 여기서의 탱크는 연료탱크. 그의 차의 연료탱크를 휘발유로 채우기 위해서. 자, 여기는 개똥자가 5형식이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던데. 수동일 때는 되게고 능동일 때는 하게고. 자, 그러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 기름탱크는 채워지는거지.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관계네.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는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filled, 수동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문구를 제거해 주세요. 수능자의 문구를 바이러스에 박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능자의 문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볼까요?